시! 그리고 벗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죽어? 줄 걸 갈 거야 줄 걸 갈 거야 하지만 크롬! 왔다! 됐다! 파워슈팅! 슛! 하시죠 한번 알아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랩추중의 피파이 13 편왕 토너먼트 오늘 몇 명이죠? 8명이죠? 8강 토너먼트로 진행합니다. 아주 쟁쟁한 실력자들만 모여있는데 오늘도 오셨네요. 맞습니다. 많이 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랩추중의 축구 게임의 최강자 거의 편왕 개그인인데 오늘 석호형까지 껴서 쟁쟁한 8명의 토너먼트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 못 보던 얼굴이 하나 있어요. 지옥에서 오셨나요? 워낙 피파 어쩌고저쩌고 떠들길래 한 번 참교육하러 왔습니다. 피파도 뗄래와 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짭찬남들에서 얘기했거든요. 피파 진짜 잘한다.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받지않아. 23만원 해보고 밑박을 까네요. 키움밖에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대주는 어떻게 되는지? 대주는 저희 8강 사다리타기로 해가지고 8강 토너먼트로 해서 우승하는 사람은 상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정해주는 거야? 진짜 어디서 났어? 제가 알겠습니다. 야 나 왜 조할래? 옛날 10만원이야? 그래서 저희 바로 대진 짜지는 걸로 어 가시죠. 대진 갑니다. 따라라라라 정찬이 형 상대 정찬이 형 김종찬 님의 상대 정찬이 형 정찬이 형 정찬이 형 휴가해소 드럼은 석호 형 타격 2번 세트 강 명섭이 형 아닌가? 명섭이 형 어 나랑 제형이네 호동생 대 호동생 우리 1번이요 명섭이 형이랑 하잖아 패드 부수지 마라 명섭이 형이랑 하면 렌탈 많이 조심해야 돼 토트넘이 동계 아닌가요? 일단 상훈이가 힙합을 했다고 해서 상훈이 형이 직접 잘한다고 얘기하셔서 나 23번 근데 진짜 처음이야 네모 한번 눌러봐 송민을 활용하는데 역주해 자 클로셉스키 활용하고 확실히 템포가 좋아요 드디어! 설마! 설마! 저기서 뭐 젖단 슛을 날려 내가 생각할 슛은 안나왔어 괜찮아 나는 미드필더니까 저거 대도 않는거 자꾸 할라그러네 뭐죠 이거? 쿼너킥 스루패스 살 자 메anh구르 쿼리킥 능력도 좋고 80대 걸맞은 하얏! 하얏! 위로갔다 아래로갔다 위로가 안좋아 해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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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꿀인데 하지만 포로포로 안가 어 반대 리듬도 타고 약간 명섭이 형꺼네 제국이 원래 게임 이렇게 안하고 존나 야실랑거리면서 하고 엇 하지만 PD33 그리고 케인의 출발 출발 뭐야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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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보려고 이거 어떻게 차는거야? 왼쪽으로 방향 설정 그렇게 안차 이렇게 찰거야 강차 아재맞네 재밌다 그렇게 안차 나 무조건 찰게 어 제발 바지만 밑으로 위로 나이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베레 시스 고 렘스트레이해 노은우 윤바 왼발 하현밤 pá aggi서 extras 우리팀의 멘탈리티가 부족합니다 우리팀의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 팀으로서 움직이고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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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핸드볼 진짜? 이런 것도 나와? 이렇게?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찾는거야? 심하네 원이 좁혀질 때 원이 공에 최대한 가까울 때 슈팅을 잡아야냐 근데 둘 다 모르는 방향 이제 방향! 이제 방향! 아아악! 맞습니다! 아니 공이 저렇게 해달라고 하냐 잘 막았어요! 아니 어떻게 찾는지 몰라 반행사요? 반행사? 아니 잘 막았으면 왜? 왜? 막았으면 왜? 야 이게 뭐야? 야 유희관이다 유희관 유희관 뭐 흔한 일이 아닌데 내 에펜 보는 것 같다 매치엔진 문제거든요? 선수들이 이기고자 하는 멘탈이 없어 지금 내가 여기가 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아 갈 것 같은데? 오오오앜 오오오오 onset 오오오오 Austか Um 와andel 수준이 높아 슈퍼리그가 출범한다가 이런 경기 는 갤런댄진이 비아냥되기 시작했어요 진짜 슈퍼리그야 이거 지금 와아 아爛isin 뒤에! 핸드볼! 핸드볼! 핸드볼이 왜 이렇게 잘 나와? 방향! 방향! 콘트 그 자체 패스 좋았다 뱅탄쿠르 왔어요 뱅탄쿠르 뱅탄쿠르 기대 득점한 4 나오겠다 토트럴 뒤쪽에 춤추고 있어요 스냅핸데 몰아쳐야 돼 오오오 오오 피온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사구나 안돼 피온하고 좀 달라요 아니 달라 아니 아까 노래 부르던 와 지렸다 이거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 와아! 뱅탄쿠르! 뱅탄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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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옵사야 공부는 앞섰다고 볼 것 같아요 자 중앙 밴대비스 바로가 안되네 양쪽 닫고 교체를 안하시네 흐르는 흐름이 있어 흐르는 흐름이 있어 흐르는 흐름이 있어 지렸다 이거 지렸다 흐름이 있어 와아 야 키포 원래 이렇게 힘든거냐 아 쉽지않네 추가차 2분 2분 오케이 오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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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램슨 개잘해 연장전이다 아 연장가네요 골든골 가자 골든골 어 골진골 어 컴퓨르레이션스톱이 아마 마지막이구요 골든골 좋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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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죽었어 완전 케인 노동법 위반이야 어 근로기준법 위반 맞아요 야이 새꺄 사분하게 오오 원터치 맞았어 맞았어 어이~~ 예~~ 골드골 경기적이요 어 뭐야 안 끝나는데.. 어? 없사이다 왜 졌다 야 없사이다 두 번째 찬놈이 없사이드였나보다 없다면 내가 간다 설마 없다면 내가 간다 어 왜 뭐야 어휴! 위기 뒤에 기회가 있어! 으아아악! 으아아악! 위기 뒤에 기회가 있어! 위기 뒤에 기회가 있어! 위기 뒤에 기회가 있어! 설마! 설마!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으아아악! 막아져! 이길 이길 자격이 없다! 어떻게 차는지 모르겠어! 굿! 굿! 어떻게 차는 거야! 굿! 어떻게 차는 줄 알려줘! 어떻게 차는 줄 알려줘! 뭐했나! 쿠러깅 차는 걸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에 대회가 다 들어있는데 어이까! 이거! 왔다! 나다! 오! 구석으로 하라! 제발 좀 구석으로에요! 저 잠깐! 여기서 이긴 사람 10만원 주세요 그냥! 이 경기가 다 나와! 난 이 다음 경기에서 더 잘할 자신이 없는데 첫 경기 좋았다 첫 경기 여기 이긴 쪽 10만원 줘야 돼 가라 로메로 좋아 역시 월드컵 위너 아 그러네 가라 울려라 단추마 로메로 오우 존나 위협적이야 울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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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로메로 너밖에 없다 로메로 한 번 더 산체스 수비 한 번 더 킥이 좋아요 요즘에 얘들아 스킵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짓이야 이게 뭐야 짓이야 핸드 갔더라고 반박이 PK 3만원으로서 핸드 갔네 어떻게 찾는건데 방향 방향 이야 맞췄어 넣었어 넣었어 상훈이 오케이 나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었어? 여한이 없었어? 와 개힘들다 10만원 가져갔어요 10만원 가져갔어 난 여한이 없다 야 나 지금까지 태아다 피파를 이렇게 해보니 처음이야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저 지금 방향 맞췄거든 석고랑 기수 나 사경이 아닌가? 아 석고랑 기수 오케이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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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